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창원시에서 여러분들 의창구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2020년이니까 2017년 자료가 아닙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4%에 13%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대략 10% 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1%입니다. 대략 마이너스 10%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러면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면 거의 조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데칼코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 어릴 때 종이를 딱 접어가지고 물감을 칠한 다음에 종이를 접으면 똑같은 모양이 좌우대칭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 나오면 거의 적어볼 때는 부정선거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꼭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조작률이 각각 10% 민주당 후보 플러스 10% 통합당 후보 마이너스 10% 두 개 합쳐서 총 조작률이 20%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창구는 동수가 모두 8개가 있고 투표소 수가 6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작기술자들은 지난 다섯 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62개의 투표소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62개의 모든 투표소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62개의 투표소마다 모두 다 문재인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확률로 어떻습니까? 왼손에 30개의 동전을 들고 오른쪽 이름 32개의 동전을 들고 도합 이름 62개의 동전을 동시에 이름 허공을 통해서 날렸을 때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종진 62개가 뭡니까?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바로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창원시의 창구에서 일어났고 2017년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서 창원시의 창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5년간 모든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수억 분의 1 혹은 수십억 분의 확률로 모든 지역구마다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게 모든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구마다 수억 분에서 수십억 분의 1에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전국에서 모두 다 일어난 겁니다. 선거만 하면 사전투표에서 투표소마다 다 승리하는 겁니다. 투표소마다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투표소마다 승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투표소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원시의 창구에는 관외 사전투표도 승리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봉림동 명곡동 명륜동 의창동 대선면 이 밑에 뭡니까 1투표소 무선동 1투표 2투표 딱 이게 61개 있자면 61개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다 승리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다 패배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 승리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는 다 패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중앙선거 관련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런 투표소 레벨로 다 뭐가 나옵니까 선거인 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 5투표 투자 하나마다 뭡니까 20%를 조작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는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이게 야바이꾼들의 놀이터죠 이게 사기꾼들의 놀이터죠 사기꾼들의 애임이죠 이게 어떻게 투표입니까 이게 국난이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 아닙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닙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국난이 국난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닌 친구가 이준석이와 하태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보시죠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창원시 의창구는 20%를 조작한 겁니다 경남이 20%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경남 전역이 창원시 의창구에 총 선거인 수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5만 3,044명입니다 이 가운데 10%인 5,304명을 조작을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한테 8% 빼앗고 안철수의 2%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값이 20%입니다 어떤 데는 홍준표 후보의 9% 빼앗고 안철수의 2% 빼앗고 어떤 지역에서 뭡니까 그냥 홍준표의 10% 빼앗고 안철수는 손 안 대고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발표 득표수가 여러분 뭘 뜻하는가 하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22,304표입니다 303표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조작된 표수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걸 빼주면 뭡니까 예상 득표수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가능합니다 1만 6,999표 실제로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는 1만 6,999표를 받았는데 중앙선거 관련해 얼마를 발표한 겁니까 2만 2,303표를 발표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1만 8,657표가 국민들이 사전투표에서 그에게 보내준 표입니다 그런데 얼마로 발표했습니까 1만 4,413표를 발표한 거죠 창원지역에서도 홍준표가 사전투표에 이긴 겁니다 당일투표도 이겼겠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뭐겠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압승으로 나오겠죠 홍준표 후보는 총 자기표에서 얼마를 빼앗겼습니까 23%를 빼앗긴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0.14가 잘못된 거죠 14%를 빼앗긴 겁니다 23%를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받았던 1만 8,657표에서 4,244표를 빼앗겼으니까 23%를 빼앗긴 겁니다 23%를 표를 빼앗기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선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든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여러분들 구민들 가운데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들은 표를 이렇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멀리하고 당일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독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걸 또 고소 고발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경찰 검찰이 고발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인데 이번에 얼마나 고발을 많이 당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자료만 보다라도 그냥 단박에 뭡니까 이건 부정선거다 바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여러분 당일투표에 35%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 42%를 득표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42%를 사전투표에서 득표를 합니까 양 후보의 격차가 여러분 8%입니다 엄청나게 표를 올려준 거죠 창원의 장구처럼 수십만 명으로 구성된 분이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으로 나누어 투표를 던지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거의 일치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0에서 한 3% 정도 차이 그런데 8%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사전투표를 확실히 밀어줬기 때문에 차이가 난 거죠 홍준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는 38%를 득표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몇 번을 득표했으면 27%를 득표했습니다 무려 11%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 결과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선거 데이터만 좀 제대로 보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두고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던 하태경이나 하버드를 거꾸로 나왔던지 앞으로 나온 이준석 같은 친구가 눈을 감고 부정성 없다고 방방 떠는 걸 보면 뭐를 먹을 건데 젊은 애들이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고 윗선입니다 조작이고 이건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국민들을 동원해서 투표를 하게 하고 투표 결과는 다 자기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4번, 5번, 6번은 이런 별도의 표입니다 5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 가운데 당일 투표가 오염되지 않고 조작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5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된 조작률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률만큼 표를 수정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투표소 레벨마다 사전 투표, 득표소를 구한 다음에 각 후보별 그것을 후보별로 합산한 겁니다 그것이 수정 후 사전 득표소 저는 이것을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전 사전 득표소로 부릅니다 득표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일에 35% 사전에 32% 오차는 0.025, 2.5%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홍준표는 0.38, 0.35 거의 오차가 없죠 그만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가 여러분들 오염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바로 4번, 5번의 후보별 득표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를 상호 비교한 건데 밑에 여러분 기존 합계라는 것이 예상 득표수고 후보별 그 다음에 위에 초록색이 후보별 수정 득표수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표 55,452표 딱 일치합니다 홍준표의 6만 1,131표 일치합니다 안철수업이 2만 3,890표 일치합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득표수를 예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숫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런 2017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창원의창군입니다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를 비교하게 되면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염된 조작된 발표 득표수 중앙선거관련 자료하고 수정 득표수를 비교하게 되면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대상으로 해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거가 어떻게 오염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20대 대선입니다 21대 대선이 아니고 20대 대선 이렇게 해서 경남에서는 창원의창군 사례를 보게 되면 20% 그러니까 전남 전북 광주는 조작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12%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에서 한 12% 나머지 거의 전국에서는 20% 내벨을 조작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대 대선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